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. 오늘은 흔한 남매 흔한 오기신 2편 9화 신나는 겨울 스포츠를 읽어보도록 하였습니다. 신나는 겨울 스포츠! 뭐 재밌는 거 안 하나? 볼만한 게 하나도 없네. 어머, 팀장 재료가 모자라네? 얘들아, 엄마 신발 안 좀. 아, 갑자기 머리가. 아이고, 갑자기 배가. 그럼 둘 다 우리 봐라. 병원 가서 취사 맞게.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것 같다고요. 배가 고파졌다는 말이었습니다. 잠시 후, 마트. 끔, 이 정도면 김장 10번 하시겠네. 엄청 많다. 크, 무거워. 이걸 들고 언제 시켜, 네가. 고무대 안은 들고 가기도 창피해. 야, 창피한 게 무거운 것보다 낫지. 싫으면 나는 맞고. 앗, 오빠 발 아래. 으으으으 Aqui. 으 sequence. 으아아아아아악. 으아아아아아아아악. 으아아아아아아 прям아아아아악.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살려줘. 저건 피겨 스iskay팅에서 보던 키, 쏠. 플리플 학생이다. 으허. 으어. 뵌치에 착지했어. pee Вид에 착지했어. сп. 지오스. ensive. 스프. 와. 저거 잘ohn. 아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뭐래 여기 앉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배는 지그참 변하네 그만해 내가 더 창피하니까 어휴 그래도 장바구니 깔아뭉기진 않아서 다행이네 근데 좀 재미있었어 한번 더 해볼까 오 그래 이 고무대야 이거 완전 딱이네 그걸로 뭐 하려고 이앗호 미끄러운 빙판길에선 역시 썰매를 타자 째맛이지 고무대야로 썰매를? 오빠 지금 장난쳐? 어? 그냥 재밌어 보이길래 그런건 동생 먼저 태워줘야지 좋아 마음의 준비는 됐지? 응 하나 둘 셋 하고 신호해줘 그래 하나 출발 으악 저 참깬 우우 tour 어때 짜릿하지? 아 이상하지? 헉 길이 끊겼어 나 안라렸다 다치...다치 위험이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멘 에이미 괜찮아? 내가 너무 쎄게 밀었나? 아니, 최고야. 진짜 재밌어. 한 번 더. 응, 그래. 야하하, 가자. 잠깐, 이번이 내 차례야. 나 한 번만 더 태워줘. 아니, 이 녀석들이. 뭐하다 잊어 오는 거야? 그리고 콧물에 안 한 꼴이 저게 뭐야? 내일은 10화 너에게 닿지 않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